밥도 왔는데 아아 근데 나는 저 뒤에 있는게 더 좋은거 같다 뭔가 느낌이 있었다 야 이씨 저기서 입사자가 몇 명이 나오겠네 그니까 뒤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놀아야 되고 이런데는 무서운게 개꼴이란게 있어 발빠지면 심는다 갑자기 확 이 미세일에 깊어지고 나 처해서 죽을 뻔 했다 개꼴 뒤져라 툭 빨려 들어간다 얘 갔다가 빡 치고 빡 올라오고 개빨도 존나 무궁묽궁해 발 잘못 빨리면 박혀버리면 못 올라온다 아직 봐 형이 도망이도 나왔어 다가오는데 아닌 애들도 많다 세리도 주문하고 사왔지 응 아예 우리 갔던 데는 없던데 요거는 이제 보나가잖아 그냥 야 이씨 우리 잘 산거야 그래도 그렇게 달리는데 야 이씨 이 삼십키로 삼십키로 날린 동안에 편지점이 안하고 있었는데 응? 안 보이냐? 그러면 네 네 먹어볼까? 이렇게 길 있다 형 보니까 확실히 응 우와 난 한 2분 된 좋아 맛있어 다행히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뭔데? 아 그래요? 아 카페도 있고 좋네 아니 맞는다 뭐란나? 아 이 말리포 한여름 영화 축제 봐라 형 이야 저런거도 괜찮을 것 같네 영화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 화장실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가 지켜봐요 야취도 흥분 예전의 한계가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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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음엔 재밌겠네 왜? 저희는 저런 데 가면 응 응 귀엽다 온 창 출구 창 창 창 창 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